오늘은 생리활성을 원활하게 만들어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통하는 죽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새순을 뜻하고 여러 영양분과 독특한 식이섬유지를 가진 고급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국내 대나무의 종류는 70여종이 있고 식용이 가능한 것은 맹종죽과 분죽왕죽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조립대와 해장죽 오죽 등은 식용보다는 한약재로 많이 이용되는 중입니다. 죽순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하루 20-30cm까지 성장하는데 최고 1m가 넘게 폭풍성장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죽순만큼 강한 기운을 내뿜는 식물은 없을 듯 보이고 5월 비가 많이 내리면 우후죽순처럼 더 많은 새순이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죽순이 흉작인 해는 변홍사도 흉작이고 죽순이 잘 나오는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죽순이 많이 나오는 해는 비가 많다고 하여 예전부터 도인들은 죽순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죽순은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방 대나무가 되어 식용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니 채취시기가 중요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위와 폐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죽순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질과 리놀레산 아스코르브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위에서의 소화 촉진을 돕고 육체 피로를 풀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영양성분은 양파보다 3배이고 바나나보다는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노폐물과 염분을 밖으로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죽순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매우 제격이고 옛부터서도 소가를 치료할 때 죽순과 대나무를 자주 활용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 죽순으로 당뇨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80% 이상이 뚜렷한 치료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죽순 성분인 아미노산을 투여한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혈당이 유의성있게 저하되기 시작했고 1,2개월이 되었을 때는 정상사람의 대조근과 유사했으며 체포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많아져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밥을 많이 먹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등의 당뇨 자각 증상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순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몇 배로 증가하였고 혈당량이 확연히 감소가 되어 당뇨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당뇨지표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감소 및 혈액순환을 개선시켰으며 고지혈증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5%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때 당뇨에는 죽순을 건조시킨 후 분말가루로 만들어 하루 2회씩 물에 타서 마시면 장기간 음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많이 판매가 되니 구입해 쓰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죽순은 100g당 13칼로리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쓰이는 두부보다 7배이고 팽이버섯에 비해서는 3배로 저칼로리 및 저열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도비망과 변비를 막는 최상의 식품으로 통합니다. 그 밖에 7일간의 죽순 섭취는 분변 중에 유산균의 생균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죽순은 수확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수분이 빠지면 식감이 나빠지며 쉬워버리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먹도록 해야 하고 오늘은 죽순 볶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죽순을 반으로 잘라서 껍질 채 푹 삶은 후에 반나절 정도 물에 푹 담궈서 부풀리면 껍질이 잘 벗겨지고 아린 맛이 감소가 됩니다. 또는 쌀뜻물을 부어서 죽순을 담궈놓으면 맛이 한결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건져낸 다음 물기가 빠지면 볶음용 냄비에 넣어줍니다. 양념은 양파와 홍고추 품하늘 대파, 고추장 설탕 조금 조개다시다 올리브를 넣고 볶으시면 풍부한 식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볶아지면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면 맛이 훨씬 고소하고 좋아지게 됩니다. 죽순은 초무침과 들깨볶음 등의 각종 음식 재료에 활용하셔도 되고 죽순 핵감은 쇼츠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차가운 성질로 몸이 차거나 저혈압 한 잔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옛 고소에 비어의 소화는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셨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